미 대선을 8일 앞둔 28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20% 이상 급등했습니다. 이날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전 거래보다 21.6% 상승한 47.3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인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입니다.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며 이에 따라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10월 들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. 10월 한 달 동안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무려 195% 상승했습니다. 주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회사의 약 57%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디어는 앞으로의 대선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